장유빈 선수의 공 그린 바깥쪽으로 밀려놨던 장유빈 선수의 공인데요. 오, 떨어졌어요. 정말 대단하네요. 시빈 버디로 1라운드를 마칩니다. 허인회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. 좋은데 허인회. 떨어졌어요. 허인회. 오른손에 번쩍 됩니다. 이게 스타입니다. 사실상 좀 불리하다고 느꼈던 허인회 선수였는데 아닙니다. 허인회는 달랐습니다. 19.8m 이글 퍼트를 준비하는 김우현. 내리막 이글 퍼트입니다. 오, 들어갔어요. 김우현. 오늘 정말 첫판에 정신이 없습니다. 오늘 출발하면서 또 이글을 기록하면서 두 칼 줄이고 있는 김우현. 4호 2번 홀 서유섭 선수의 두 번째 샷. 서유섭. 오, 떨어집니다. 샤디글이 나왔습니다. 강력한 백스피인으로 2번 홀에서 샤디글을 기록하는 서유섭. 완벽한 백스피인. 도착지는 홀 안쪽이었습니다.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4, 3, 4번 홀 강경남. 이번 대회에 그린 적극률이 거의 86%까지 올라간 강경남 선수인데요. 오, 들어갔어요. 강경남. 홀인원이 나왔습니다. 오늘 샤디글의 홀인원에 바람이 불어서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.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순식간에 공이 사라졌습니다. 이런 바람에 홀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는 강경남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.